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저녁 곡물가 보통 이제 3대 곡물 뭐 있죠? 네 맞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대두, 밀, 쌀 아닙니다 쌀은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수출입이 활발한 그런 곡물이 아니지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오늘 같이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곡물가 그리고 곡물가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각종 기업들 또 산업들 정리해 주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께서는 곡물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음식료 음식료 하지만 또 곡물 가격을 아주 민감하게 또 보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곡물이 아직도 이제 피부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이지 그냥 애들 뭐 무슨 사료용으로 옥수수 좀 쓰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저희가 먹는 먹거리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네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준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통 곡물을 그래도 사료용으로 요즘 많이 쓰이죠 그렇죠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이제 축산업체들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네 그쪽에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밀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 면류는 굉장히 또 많이 섭취하는 식사의 종류 중에 하나기 때문에 라면, 갈국수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일 라면 1, 2위 업체를 하는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저희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전부 소비에 부담을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또 곡물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데서 추출해갖고 만드는 여러 가지 산업재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그 옥수수를 베이스로 해서 보통 전분하고 당류를 많이 만듭니다 저희가 이제 원당 베이스에서 나온 설탕 말고도 과당이 있거든요 과당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료수에 많이 들어가고요 네 또 전분류는 사실 이제 맥주의 원재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또 이제 그 돼지 사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첨가제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당을 추출해서 이제 균주를 거쳐서 이제 발효 정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 같은 것들에 이제 원재료 단가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축산 원가에 다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실생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각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또 우리가 단지 그냥 지금 뭐 시클리컬 된다더라 아니면 뭐 내소 소비재 된다더라 이래서 그냥 막 들어갈 게 아니고 이런 것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또 결정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곡물가 현재 상황 저희가 종종 이제 보고는 받거든요 근데 곡물가들이 크게 이제 3개가 맞죠 아까 그 옥수수 대두밀 고기에 보통 원당까지 원당까지 원당이라고 하면 사탕수수 네 그렇죠 그 이제 술도 그거 만드는데 많이 재료로 쓰죠 원당 그래도 이제 설탕이 아무래도 많이 가고요 네 네 아쉽네요 자 하여튼 그 4대 곡물가격이 어느 정도로 좀 움직이는지 일단 그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좀 이게 차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설명하고 이해하시는데 듣고 이해하시는데 좀 차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료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왔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가 이미 페이지 투 앱 신의 자료실 거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설명이 잘 귀에 들어오겠죠 물론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오디오를 듣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가 준비한 자료의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최근에 그 곡물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오는데요 네 왼쪽이 이제 미국 시세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세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 현지 현지 내수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거의 가격 상승에 저희는 이제 가장 큰 동의는 수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나요? 네 공급 이슈도 있고 이제 유동성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이제 큰 요인으로 보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중국 돼지 사육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전염병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고요 한국에도 사실 아주 큰 영향은 아니었지만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도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가 어떤 특정 지역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돌다가 사실 돼지 사육도 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곡물 수입량이 많이 증가했고 특히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 쪽에서 좀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거기 텍스트로도 간단히 써놨는데 대두 수입량이 2020년에 13% 정도 증가했고요 중국에? 그렇죠 중국의 대두 수입량 참고로 중국은 대두 교역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두 교역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대체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두 소비 비중은 30%가 넘지만 생산 비중은 5%가 되지 않아요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대두를 이렇게 수입을 늘렸다는 것은 국제 교역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옥수수가 300% 들어왔으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중국의 옥수수는 보통 자급 자족입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2%가 최대지 않아요 대부분은 국내에서 자급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곡물 수급을 예측하는 전망 기관이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면 중국의 소비 대비 재고량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300% 넘게 수입 증가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뭔가 수준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공물 시장에 많은 의심들을 야기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두는 콩입니다 콩 우리가 무슨 두유 같은 거 먹을 때 하는 게 대두죠 네 맞습니다 콩입니다 동그란 노란색 콩 소외빈 그게 대두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의 사료라든지 대주도수 많이 크게 늘리면서 사료에 쓰이는 곡류들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변수 외에는 크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오르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소비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 절반입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반은 중국 사람이 먹는 거예요? 거의 돈육 소비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게임이 안 되는군요 인구 수가 일단 워낙 많고요 중국이 또 워낙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네 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수요의 요인만 가지고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돈이 많이 풀렸고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은 결국 상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공물이 결국 농사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좋아야 할 때 충분히 좋아야 되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또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그런 복잡한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이유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물가 강세를 보이기 이전에 한 2017년, 18년에도 있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단기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 방향성, 큰 그림의 방향성은 결국 중국 사료 수요가 좌우를 하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차트의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공물 가격 움직임과 특히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옥수수, 대두 가격의 추이와요 그리고 아래쪽은 중국 사료 생산량 증가율의 흐름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료 생산량이 2012년까지는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했는데 13년도부터 돼지 사액 투수가 감소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사료와 축산업의 구조 조정을 도모하면서 사료 사액 투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사료 생산량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ASF가 터지니까 19년도 연간 생산량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지금 20년부터는 ASF 때문에 깨졌던 그런 공급막들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ASF는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해나가면서 사료 수요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유지해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올라가네요 가격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 이제 곡물 수요 비중을 보면 점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의 비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될수록 수요 증가율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료 생산량의 증가율이 중장기 방향성을 좌우해왔고 지금 19년까지는 그런 요인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했지만 20년부터는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의 지금 끝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은 지속적인 아마 당분간은 상승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이 가격 관련해서 또 더 전해주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된 기업으로 넘어갑니까? 저희가 이제 또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지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료용 아미노산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4페이지에 차트를 2개를 넣어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미국의 옥수수 대두 예상 파중 면적 추이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3월 말쯤에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ONI 지수라고 제가 조금 용어를 써놨는데 이게 기상이변 가능성을 체크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아까 사료수리 보는 것과 동시에 같이 공물가를 예측할 때 보셔야 되고요 이 예상 파중 면적이 중요한 거는 결국 파중이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씨를 많이 뿌려줘야 공급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거를 첫 번째로 판단하는 시점이 올해 3월 말, 4월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쪽에서 옥수수 대두 예상 파중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NI 지수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단위가 섭씨 온도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태평양의 특정 존을 정해서 그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매주 체크합니다 그래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값과 현재 값의 편차를 비교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 대비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걸 체크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기상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결국 곡물 공급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던 라니냐 구간 보통 저희는 마이너스 폭이 큰 기간이 5개월 이상 가면 라니냐라고 하고 플러스 폭이 큰 기간이 5개월 이상 가면 엘리노라고 하는데 그런 이슈들이 라니냐가 발생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상 이변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도 수요 강세율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강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곡물가는 아무래도 좀 위의 무게를 두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 요인들이 곡물가 상승 쪽으로 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아까 얘기 잠깐 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제가 중국 돼지사액도 증가가 얼마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음식률 일단 안 좋은 거 아니냐 원가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업종만큼은 우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팟 가격 트렌드를 좀 가져왔고요 지금 이제 5페이지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5페이지 차트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이 이제 아미노산 스팟 가격 추이고 오른쪽은 아미노산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라이신과 그리고 그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그리고 대체제로 사용되는 대두박 시세의 추이를 비교한 겁니다 아미노산이랑 라이신 대두박이 뭐예요? 그걸 이제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잖아요 단어도 어렵고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단백질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축 특히 이제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축산업자들이 키워서 저희가 이제 주로 식탁에서 그 키운 돼지를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도체를 부분을 썰어서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먹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 돼지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 키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백질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도 체내에서 합성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지 않고 체외에서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보통 돼지가 먹는 사료에 첨가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보통 배합사료라고 하는 게 일반 사료에다가 이런 첨가제들이 더해진 겁니다 첨가제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사료용 아미노산들이 많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걸 먹는 개체수가 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원래 먹이지 않던 축산업자가 많이 먹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앞에는 시장이 성장하니까 양적 팽창인 거고 뒤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 침툴의 상승인데 이 라이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돼지가 주로 먹는 사료용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라이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사료용 아미노산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CJ제일제당과 대상 이 두 개 회사가 만들고 있고 대상은 이제 국내 공장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제일제당은 글로벌 생산 기지가 한 4,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현지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럽이나 기타 아시아 지역 뭐 아메리카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전역에 수출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돼지사액 투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구조적인 실질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 부문이 사료용 아미노산의 가격의 강세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일제당 리포트를 좀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면 라이신 가격에 따라서 제일제당의 주가가 많이 좌우되더라 이런 표현들을 한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신이 제일제당에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됩니다 라이신이? 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커서 이익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 3년을 보면은 제일제당이 어떤 노력을 했냐면 라이신은 이제 곡물처럼 굉장히 이제 커머더티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갖기가 어렵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받기 어려운 그런 재화여서 회사는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고 자기들이 과점화시킬 수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로 다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쪽에서는 해외 사업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실적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가공식품의 이제 이익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보다는 이제 라이신에 대한 그 실적 민감도 주가의 민감도는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돼지 사액도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제 라이신을 비롯한 사료용 아미노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제가 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스팟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초반에도 거의 뭐 가격이 7위안 뭐 정도 킬로그램당 7위안 수준인데 최근에 거의 뭐 12, 13위안까지 굉장히 폭등을 한 상태고요 이게 돼지 사액도 수가 회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격 상승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 증가 요인에 의해서 아미노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1주당 실적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은 잘 못 만듭니까? 라이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아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면 뭐 전세계 뭐 카기린 이런 데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료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다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라이신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요 제1주당이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제품은 전세계적으로? 트립토판입니다 네, 트립토판이 제일 높고요 제1주당이 이제 라이신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데 사실상 이제 2위, 3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예요? 1위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반면에 이제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CJ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높은 IT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CJ제1주당의 이 아미노산 그 제품에 대한 이익은 바이오 사업부의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데 바이오 사업부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훨씬 상해하는 그런 마진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그동안 제1주당이 키워서 그래서 라이신 가격에서 실적이 미치는 그런 변동성, 민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를 시켰죠 근데 라이신이 돈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돼지 살프 수가 다시 양적 팽창이 나오면서 이 라이신 쪽의 마진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기 시작한 거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페이지 차트를 사실 중국 시장이 보통 춘절하고 국경절을 앞두고는 굉장히 재고를 많이 쌌습니다. 놀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다시 비수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고 소진을 해야 되니까요.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국경절이 10월 1일인데 4분기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춘절 시즌 앞두고 1월 달 들어오면서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물류 차질 영향이 일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요 반등, 구조적인 수요 개선에 따른 판가 상승이기 때문에 재고 소진 구간만 다시 지나가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린 옥수수랑 대두박. 옥수수는 아까 4대 곡물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대두는 보통 대두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두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료를 만들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대두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싱과 트리프토판의 대체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옥수수 가격과 대두박 가격이 상승하면 라이싱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결국 라이싱 가격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곡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대체제의 가격 매력도 하락으로 또 수요 증가나 가격 상승 그런 여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료용 아미노산의 시황 변화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하고 곡물가가 올랐을 때 음식리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섹터에서는 수위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두박이니까 대두의 껍질 그거예요? 대두를 짜... 그렇죠. 다 기름을 짜내고 나머지 찌꺼기니까요. 결국 껍질이. 옛날에 깨에서 참기름 빼고 나서 깻목 같은 뭐 이런 거군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깻목으로 혹시 낚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낚시는 좀 즐거운 편이 아니었어요. 저도 안 하는데 어릴 때 깻목 같은 걸로 이렇게 낚시를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추억의 깻목. 대두박이 그런 기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인데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만큼 돼지고기를 키우는 두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당연히 라이신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지면 라이신을 써야 될 유인이 많은 거죠. 라이신이니까 약간 우리가 사료 줄 때 혼합제처럼 주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영양제처럼 이렇게 매기고. 일종의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배합사료의 사료의 어떤 품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라이신 함량을 보죠. 사료를 쓸 때. 그럼 이제 진짜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게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은 예측이 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예를 들면 돈육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체들.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잠시 저희가 전하는 말씀만 빨리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우리 박상준 연구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주식하려니 보고 들을 것이 참 많고 바쁘시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두뇌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당일 갓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챙기세요. 특허 제조법으로 쫄깃쫄깃 기막히게 맛있네요. 국내산 파트로 은은하게 당 충전되고 생호두로 고소함까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지금 백년화편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 코덱스 한국테만 IT 프리미어 ETF.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테만 IT 프리미어 ETF. 국내 대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 네이버 카카오. 전기차 배터리 선도 기업 삼성 SDI까지 함께 투자하는 ETF. 코덱스 한국테만 IT 프리미어 ETF.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보수는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물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 방송 등에서 틈틈이 한 번씩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공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식음료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또 많은 음식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얘기를 한 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물 가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일단 가장 먼저 따라오르는 회사들이 1차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밀가루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국수회사? 뭐가 1차적으로 바로 같이 오릅니까? 이런 공물 가격에 따라서 가장 탄력이 아주 민감한 건 뭐예요? 일단은 공물을 직접 매입하는 회사들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소재식품과 사료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소재식품과 사료는 공물을 직접 매입하는 회사들이고 소재식품하고 사료. 저희가 소재식품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분이나 과당 옥수수를 베이스라는 전분당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대상 그다음에 삼양사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밀가루는 재분회사죠. CJ제일대당도 재분을 만들지만 SPC삼립도 재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재분 이런 회사들도 재분사업이 있고. 백곰이 어디예요? 곰표죠. 곰표. 곰표가 대한재분입니다. 거기에 대한재분입니까? 그래서 고 회사들이 메이저 업체고 그다음에 식용유 유지가 올라가죠. 대두에서 아까 제가 대두율을 짜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잡유들이 또 많아요. 대두율 말고도 팜류도 있고. 카놀라유. 그런 것들. 그런 걸 다 섞어서 식용유를 만드는데 식용유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을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원당 사탕수수베이스로 만든 설탕 업체들. 설탕 업체들도 다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재식품 업체들. 제일재당이나 대상 그다음에 삼양사 대한재분 대한재당 이런 회사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국내 소재식품 주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게 하나 있을 거고.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국물 가격이 한 10% 오르면 이 회사들은 같이 10% 올립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올립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적게 올립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다 보존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제일 정확한 점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100억을 벌거나 하면 다시 100억을 벌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은 별로 없습니까? 저항이 적죠. 아무래도.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사료 업체들. 사료 업체들은 저희가 주시장에서 팜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선진, 이지홀딩스 이런 회사들. 우리손 FNG 이런 회사들이 사료를 생산하는데. 우리손은 축산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사료를 주로 생산하는데 이 회사들이 곡물을 주로 옥수수랑 대두 이런 걸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초입입니다. 초입이고. 시장이 초입에? 네. 이제 초입입니다.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곡물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한 7월부터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고를 통상 업체들이 6개월 정도는 가져가요.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원가 부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원가 부담이 올라오고 나서 한 박자 뒤에 보통 가격을 올립니다.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회사들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익이 좀 흔들립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게 1차적으로 소재랑 사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소재 업체로부터 재료를 매입하는 회사들.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가공식품 업체겠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재단가 대상도 가공식품 업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뚜기나 동원 F&B, 농심, 오리온 이런 라면, 과자, 간편식을 제조하는 모든 회사들이 전부 가공식품의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가 올라오니까 이들도 원가 부담이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을 강하게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가공식품 업체들이 바로 올리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올해 상반기 말쯤부터 소재랑 사료 쪽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강도가 세질 거다. 그게 첫 번째고. 올해 말 근처로 가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강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많이 된다는 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외식 물가도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에서 점심 사 먹을 때 여의도 기준으로 보면 만 원 초반 정도에 보통 많이 사지시는 것 같은데 그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음식료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시가총의 큰 기업들이 대체로 가공식품을 제조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일 거구나. 네. 그게 저희가 잘 아는 회사들이고 흔히 말하는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CPI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거를 굉장히 자극되는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초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공식품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바로 올리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갭을 두고 올린다고 치면 어쨌든 곡물 가격이 올랐으니 우리는 가격 올릴게요라고 얘기해도 이거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더 땡기려면 그렇게 올리면 적어도 기업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가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먼저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아무래도 소비자 저항이 욕을 좀 먹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이게 소재식품은 사실 사료도 그렇고 B2B 거래가 중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밀가루도 저희가 직접 사 먹는 것보다는 라면 회사들이나 과자 회사들이 훨씬 많겠죠. 구입해 주는 게 훨씬 많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B2B는 서로 그 시세를 다 알거든요. 원가를 다 어느 정도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저항이 있지만 판가를 올리는 거를 다 용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밀가루나 설탕 이런 시장은 사실 많이 과점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공식품도 물론 과점화가 되어 있는 시장도 있고 아닌 시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B2C 거래가 중심입니다. B2C라는 거는 이마트 이런 할인점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서 직접 실질 소비자에게,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자기가 계속 사 먹던 음식이 오르면 처음에는 저항이 좀 생기고 또 그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풍화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 최근 상황에서 조금 덧붙여진 부분은 사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은 코스피가 3천 원 넘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지만 특히 외식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신발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외식업체 입장들에게는 다 식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1등 업체가 판가 이상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경쟁사들이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2, 3등 업체가. 1등이 먼저 나섰는데. 나섰는데. 또 반대로 1등 업체가 못 올리고 2등 업체가 먼저 올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누가 한 번 A라는 회사가 가격 올렸는데 저 B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사인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착한 가격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붙여놓고 하면 열받겠죠. 1등 업체가. 그러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가격 올린 것도 기분 나쁜데 어느 누가 가격을 안 올렸다.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바로 선택이 바뀌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모두가 올릴 때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 인상을 초기에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강세를 보고 있지만 사실 가격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를 올려놨는데 곡물가가 갑자기 꺾여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다시 판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거는 가공식 품에서 적어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곡물 가격이 제일 해피한 경우는 곡물 가격이 쫙 올랐다가 가격 쫙 올렸는데 곡물 가격이 쭉 떨어지는 이 상황이면 이 업체들은 굉장히 해피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재 업체들은 판가를 대부분 내려요. B2B를 주도하니까.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14페이지에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이제 그 차트 보기 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소재 업체들은 사실상 곡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크게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쌓을 때도 100억 남겨야 되는 회사고 올라가도 100억밖에 못 남기는 회사라면 사실상 이 회사는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기는 거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면 왜냐하면 실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곡물가가 오르면 그게 저희가 재고로 반영이 돼서 실제 회사의 원가율에 반영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가격 인상을 하죠. 보통 거기서 또 한 3개월 뒤부터 가격 인상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곡물가가 상승 전환하고 9에서 한 12개월 후부터 가격 인상이 소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깨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판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되죠. 원래 내가 100억 벌 돈 회사가 이익이 예를 들면 80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0억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곡물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꺾이는 구간이 들어가면 이익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좀 뒤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소재의 실적 개선 모멘트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1재당하고 대상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소재만 하지 않고 가공식품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소재식품은 사실 저희가 한국 시장이 밀가루랑 설탕 시장이 더 커질 유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크게 늘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실 나름 그래도 선진국 반영이 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고 가공식품 쪽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령 이런 한 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보면 2000 저희가 식립품 물가 많이 올랐다는 게 서어프라임 이후에도 많이 올랐고 2010년도 초반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서어프라임 이후에는요. 그때 당시 밀가루 가격 인상 기사 찾아보시면 거의 30% 올랐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1년 사이에? 그냥 밀가루 가격 인상 30%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사들 나올 정도로 가격 인상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가격 인상 폭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니까 외식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들 혹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프리미엄 신제품을 내놓기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볼륨과 ASP 개선, 평균 판매 단가 훨씬 더 프리미엄 제품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생겨요. 저희가 이거는 식품 제조회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편의점 도시락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격이 5, 6천 원이면 보통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2007, 2008년도만 해도 음식값이 한 끼 가격이 사실 굉장히 싼 가격대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만 원 넘어가지만 한 끼 식사를 4, 5천 원에 끝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훨씬 더 범위가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락 같은 것들을 그 물가에서는 시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물가 레벨이 한번 또 올라가면 시도할 수 있는 신제품의 스코프,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 제1재당이나 대상 같은 가공식품 회사들은 새로운 프리미엄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부터 굉장히 많이 커진 게 흔히 말하는 HMR 시장,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라면도 15년도에 프리미엄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짜왕이나 진짬뽕이 다 15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유통도 같이 보고 있는데 편의점도 사실 음식료품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가치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담배 가격이 오른 것도 큰 기여가 있었지만 식료품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간 것이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창업 수요도 증가하고 회사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소재랑 가공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들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제1재당과 대상처럼. 이 회사들은 또 한 번 판매량 성장을 누리는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편의점 가서 아까 이만한 컵에 담긴 샐러드 같은 거 하나 사 먹었어요. 그게 2,500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만한 밥공기 반만한 거에 그 가격을 봤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이걸 2,500원이면 내가 안 사 먹죠. 무슨 저 맥도날드 가서 점심 세트는 옛날에 3,000원 세트였잖아요. 그걸 먹고 말지나 이 생각을 할 텐데 요즘 워낙 밥들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 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전체적인 음식료 물가가 올라가면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친구들의 저항도. 가격 저항이 굉장히 완화되는 거죠. 그런 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음식료 만드는,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들의 영업이익 같은 게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인상이 되면 꼭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계속 14페이지였나요? 아, 예. 그 14페이지 차트 혹시 보여주시면 제가 소재 쪽의 가격 인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재 쪽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전문당, 멸가루, 식용유, 설탕 이런 것들이죠. 이게 가격을 올리면요. 지금 보시면 파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이랑 외식물가가 아래쪽 차트인데 같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소재의 가격 인상은 음식료 업종 지수의 얼리 시그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리 시그널? 네. 그러니까 초기 시그널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초기에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 업체, 소재 가공 수직 계열 업체, 제일재당, 대상 이런 회사들, SPC 3립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들이 아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면 시장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제일재당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료용 아미노산 수요 강세 사이클의 수액까지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재당이 사실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곡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니까 안 좋을 것 같지만 그걸 대부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실적 레벨이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리스크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는 민감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민감하죠. 그럼 이제 1등 업체, 1등 업체가 또 CJ재재당일 테니까 이 회사의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 같은 거를 내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물가가 오르는 게 이게 사실 백화점에서 명품 업체들이 가격 올리는 거랑은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비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식품은 모두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형사들의 당연히 원가 구조도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거나 사업 다변화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랑 사료만 있는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판가 인상을 안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기다림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유가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이 올라오는 구간인데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고 저희가 한 끼 먹던 거 두 끼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격 인상만 이뤄지면 회사들의 실적 개선 모멘턴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 변곡점을 잡는 게 올해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초입에는 제일재단이 제일 먼저 저 있는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금료 회사들 주가 예측은 혹시 올 한 아주 장기적인 건 됐고요. 한 3, 4, 5월 이렇게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반기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봐요.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식료품 쪽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내식, 호조, 외식, 저조였어요. 외식이 안 좋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식료품 업체들은 사실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대표 기업들은 수요가 좋아서 특히 라면 회사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 수요를 누리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작년 실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거기다 원가 부담까지 올라오고 있으니 섹터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이오산 호황에 따른 수요. 그래서 제일재단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식품업체 중에서도 외식 쪽에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료회사, 그다음에 주류, 술 만드는 회사죠. 주류 제조업체,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업체, CJ프리시빌 같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만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음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에서 이커머스의 대규모로 보통 주문을 하면 제품 판매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길가다 돌아다니면서 사면 소용량으로 집으니까 단가도 싸거든요.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판가 측면에서의 약간 변화도 있고 주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음식점 채널에서 소비가 됩니다. 작년에 그 채널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수요가 회복하면서 좋아진 회사들 대표적으로 롯데체성이나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메일류업, CJ프리시 메일류업도 바리스타라는 커피 음료가 그리고 가공료 브랜드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것만 단품으로 사드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즉석식품이랑 같이 소비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편의점, 즉석식품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요가 회복되면서 외식 관련 업체들, 외식 쪽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매출 증가율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질문이 돌아서 하나만 여쭈자면 이런 곡물 같은 걸 수출입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한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큰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한국 회사들은 수출하는 회사는 당연히 없고요. 수입이죠. 다. 그런데 수입한 회사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재행지당이나 그런 데서 다 수입을 하는 거고요. 사료 업체들, 소재 업체들. 글로벌 시장에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M이라든지 그다음에 멍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메이저 곡물 유통 회사들인데요. 그런 데는 괜찮겠네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이미 올랐군요. 네. 아니면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취급하는 제품의 판가가 오르니 수입도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의 ADM CEO분께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강한 멘트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중국이 돼지 사육도 수를 가파르게 늘리면서 지금 곡물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이게 한 18개월에서 24개월은 갈 것 같다. 물론 그분은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좀 더 강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주식 투자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가운데 음식료 쪽 투자하신 분들이 꼭 이것만큼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꼭 기억한다고 해 주실만한 팁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시그널 같은 걸 꼭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있다면 혹시 어떤 거 끝으로 전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아까 사료용 아면우산 쪽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렸는데 내용이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라면이나 햇반처럼.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베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춘절 이후는 단기적으로는 비수기지만 3월 하순 정도부터는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지금 중국의 사료 업체들 그다음에 양돈 업체들 얼마나 증서를 많이 했겠습니까? 거의 지금 캐펙스가 작년에 180% 정도 증가했거든요. 지금 주요 매니저 업체들이. 그래서 그 수요에서 내려오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아면우산 업종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재랑 가공 수직 계열화된 업체들이 기회가 있을 테니 거기서 가격 인상 사이클에서 기회를 좀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CJ제일대당이 대표적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이 지금 꽤 비싼 거 아닙니까? 사실 제일대당이 주가가 그나마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런 주로 내식 수혜를 받았던 회사들이 주가가 작년에 한참 오르고 그냥 꺾이고 횡보했어요. 그런데 제일류량은 이 아면우산 굉장히 시황에 대한 강세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도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가격상 이게 결국에 아면우산 가격에 굉장히 동행하는 사이클이고 이제 시작이고 보통 2, 3년 정도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서 굉장히 사이클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여전히 눈여겨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면우산은 사실 처음 듣는 얘기라 아면우산이 그렇게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는지도 잘 몰랐고 아면우산의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 회사가 이렇게 잘 선전하는 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번 잘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꼭 놓쳐선 안 될 음식료 또 곡물 가격 이야기 친절하게 해주신 분은요.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알렸다는 거에 의해서 좋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한번 또 찾아주시고요. 오늘 많은 시간은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